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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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? 와 네, 네, 하얘구라는 노래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이 곡은 높은 곳으로 끝까지 달려가겠다는 곡인데 어떠셨나요? 저희의 폭우가 잘 느껴지셨나요? 와우 와우 이게 많이 못 느끼실 것 같아요 아직 It seems like you didn't feel our passion enough 지금 보시면 저 뒤에 분들은 아직 함성을 안 드리고 계신데 Especially the ones right in the back 와우 오우 저희 하고 계시죠? 어?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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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 첫 라인부터 Starting from the front line 스테이 스크랩 와우 와우 아 뒤에서도요? 저 뒤에 계신 분들까지 네 From the front to the back 3, 2, 1 스테이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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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유로움 여유로움 형으로 유럽에 왔죠 It's our first time in Europe 아 형으로 유럽에 왔어요 저희 이제 또 런던에 구경도 갔었는데 맞아요 We had the chance to tour around London 네 첫 번째 투어는 다르게 있었고 유럽에서 시간을 보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오고 싶습니다 And like the first tour we were able to actually come to Europe which is wonderful 네 좋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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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춤 드 플라고 충격 진짜 좋았습니다 배우는 소개를 한 번 해 드릴가요? 님 WEAR 그리고 안내 신으로 아 pratique Pro 같이 불러볼까요? 석화가 먼저 하면서 좀 불러주세요 석화가 먼저 한 번 불러주세요 석화가 먼저 한 번 불러주세요 석화가 먼저 한 번 불러주세요 네네 석화! 석화! Sing with me, let's go 석화! 석화! 석화!